수세기 동안 성장한 쥐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군주 레투스 왕과 함께 자신들의 천적을 물리치고 모든 왕국을 하나로 통일시키며 태평천안을 이루어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해 충성했고 농작물은 풍요롭게 자라났고 가족들은 번성했습니다. 왕국의 명성이 높아지자 상인과 함께 기술이 뛰어난 대장장이 재능있는 요리사 등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의 통치와 함께 왕국의 상징인 진홍요새는 하늘을 향해 더 높이 솟아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가스가 물씬 풍기는 어두운 습지에서 옛 천적이 복수의 칼날을 갈아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화살과 격렬한 복수와 함께 그들의 발길 닿는 곳곳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레투스 왕은 이제 늙었습니다. 간신히 왕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에게는 더 이상 칼을 지고 적을 향해 진격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왕국을 위해서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왕자 레지에게 말이죠. 하지만 레지는 아직 어렸습니다. 형제 중에서 덩치도 작고 보호가 필요하며 배워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레지도 이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늘 아버지의 왕관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준비만 제대로 갖추면 자신에게도 미약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곧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동포들이 진홍요세로 모여든 가운데 아버지 레투스 왕 앞에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바로 형 데니스와의 시합이었습니다. 레지는 겁이 났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 왕국에 자신의 용기를 증명할 생각이었으니까요. 또한 데니스에게 순순히 당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의 의지가 빛을 발휘했습니다. 결투 끝에 레지는 평을 이기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레지는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안심하고 레지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왕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온통 피와 개구리알로 뒤접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관도 왕국도 아버지도 곁에 없었습니다. 들판은 불타고 왕은 몰락했으며 꿈도 부서졌습니다. 레지는 염원하던 왕관을 얻었지만 왕국을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부채만 가득한 왕관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제 이 어린 왕자는 왕국을 위해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예전의 영광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수심이 깊어갑니다. 맏형 데니스가 돌아왔지만 얼굴에는 구력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에서 몰려오는 개구리 군단을 막지 못하고 동생인 요리사가 놈들에게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레지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둘째 형인 요리사를 구하기 위해 긴꼬리 마을로 향합니다. 간신히 도착한 긴꼬리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지는 요리사의 행방을 찾기 위해 마을의 장로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성 문쪽에 쓰러져 있는 경비대장을 만났습니다. 경비대장은 개구리 군단으로부터 마을 회관과 장로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이미 회관에 침투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 경비대장으로부터 마을 회관 열쇠를 받아 장로를 구하러 갔습니다. 경비대장 말대로 개구리 군단은 안쪽까지 쳐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훈련한 덕분인지 적들을 가볍게 제압하고 올라가 보니 마을 장로와 그의 경호원 로빈이 무사히 있었습니다. 장로에게서 요리사의 행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개구리들이 방앗간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레지가 요리사를 찾으러 성문으로 다가갔을 때 거대한 개구리가 성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레지는 자신보다 거대한 상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바늘 가진 자가 도끼 가진 자를 이긴다는 말이 뜻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어서 큰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레지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요리사의 모자를 발견했어요. 분명 가까운 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길목을 가로막는 적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낡은 방앗간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둘째 형인 요리사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단단한 쇠사슬을 풀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는 적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해보니 레지를 유인하기 위해 요리사를 미끼로 사용했나 봅니다. 레지는 기꺼이 그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긴 창을 가지고 있는 이자는 만스 알루트라고 불리며 보그 형대단의 대장으로서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리사를 풀어줄 열쇠는 바로 이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얻는 방법은 결국 이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분노한 레지는 금리빨 빼고 다 씹어버릴 기세로 난스와 격전을 벌입니다. 비겁한 난스는 쫄리니까 똘마니를 부릅니다. 레지는 잔당들과 함께 난스의 숨통을 끊음으로써 보그 형제단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레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제를 무사히 구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충이 창고란 마을과 진홍유세 주변을 정리하고 돌아와 보니 이번엔 또 대장장이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네요. 레지는 요리사를 찾은 기쁨도 잠시하고 또다시 실종자를 찾으러 장로에게 찾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장로는 대장장이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순찰대 로빈을 찾아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시 순찰대 오두막으로 로빈을 찾아 떠납니다. 드디어 로빈을 찾았습니다. 지금 오두막에 개구리 군단이 침작했으니 하수구를 통해 몰래 잠입하라고 말해줍니다. 레지는 더러운 하수구로 향합니다. 어째 이곳이 고향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쥐들의 터전이었으니까요. 오래전 선왕들이 이곳에서 쥐들을 지상으로 이끌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수구를 통해 순찰대 오두막을 찾았는데 적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레지는 로빈을 도와 개구리들을 퇴치했습니다. 그리고 로빈으로부터 대장장이의 행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습지 학살자 부족이 탑으로 끌고 갔고 탑으로 가는 길목은 장애물로 막혀있다고 합니다. 로빈은 레지에게 장애물 제거를 하기 위한 도끼를 주었고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레지는 이 도끼로 개구리 대가리를 쪼갤 생각에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대장장이를 찾으러 가는 길에서 그의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탑이 바로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로빈과 함께 탑을 지키고 있는 블록카의 숨통을 끊고 탑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 대장장이가 쇠사슬에 묶여있었습니다. 그를 풀어줄 열쇠는 습지 학살자 부족의 우두머리 블록키 마구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얻는 방법은 이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속히 물리쳐야 했습니다. 블록키는 탑 꼭대기에서 부족원에게 마을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블록키 마구와 철정 끝에 그를 물리쳤지만 부하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레지는 대장장이를 무사히 구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한 로빈 역시 오두막으로 보냈습니다. 레지는 앞으로도 진흥요새와 오두막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로빈은 레지가 떠나기 전에 독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독은 전투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주죠. 이제 이곳 마을에는 상점들도 생기고 재건의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레지는 한동안 떠나있었던 진흥요새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레지는 모처럼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아련실에 앉았습니다. 그 편안함도 잠시 이곳은 지금 밥해먹을 부엌도 없는 상황입니다. 왕은 왕이지만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생기형 왕이 된 레지는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채통 따윈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장로를 찾아가 일거리를 구하고 금화를 모아야 했습니다. 개구리 티 튀겨가며 벌레즙 짜먹어가며 힘들게 쥐꼬리 같은 금화를 모아갔더니 이제야 왕으로 인정을 좀 받나 봅니다. 한 가정의 가장도 힘든 법인데 한 왕국을 책임지는 가장의 어깨는 더욱 무겁죠. 개구리 놈들과 싸우느라 허기가 진 왕에게 요리라도 대잡하나 했더니 밥 먹고 싶으면 알아서 재료를 구해오라는 요리사 쥐새끼였습니다. 레지는 이럴라고 왕이 되었나 하며 기가 막힌 참인데 어디서 요리사가 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대장장이 놈까지 쫓아와서는 대장간 짓게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레지는 다시 마을 장로를 찾아가 일거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시 벌레집을 짜먹어가며 수없이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유충과 모기알까지 박멸하는 세스코 요원이 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거렁뱅이 만신창 이꼴로 왕국에 돌아오니 왕을 마치 돈 뽑는 ATM기 취급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쥐새끼가 왜 근본도 없는 쥐새끼들인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대장간 지어주면 집행검은 아니지만 카타칼이라도 하나 주나 기대했더니 알아서 설계도를 가져오면 장비를 만들어준다는 대장간 쥐새끼였습니다. 이번에는 요리사가 또 레지를 찾아왔습니다. 하이고 새 주방이 생겨서 좋아서인지 왕에게 걸맞는 식사를 만들어주고 싶나 봅니다. 단 먹고 싶으면 재료를 알아서 구해오라며 싸가지없게 버섯과 빵, 우유 심부름을 시키네요. 레지는 왕이 신하들을 시켜 심부름을 보내던 시절을 떠올렸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은 어린 왕을 호구로 잡은 교활한 쥐새끼들 소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먹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배고픈 자가 장을 봐야겠죠. 긴 꼬리 마을에 있는 상점까지 가서 통벌레로 만든 빵과 그나하마 정상인 버섯을 샀습니다. 우유를 구하러 농장을 찾아갔는데 우유가 생각했던 그 우유가 아니라 유충소라는 벌레 젖을 짜서 만든 우유라 쇼킹했습니다. 어차피 상관없어요. 레지는 벌레 때려가며 집자먹는 괘식가였기 때문이죠. 이제 요리사에게 달려가 이걸로 뭘 만드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차하면 밥상을 뒤엎을 각오로 말이죠. 와우! 생각했던 것보다 비주얼이 훌륭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육즙이 가득한 버섯버거라니 왕국의 요리사는 역시 아무나 하는게 아니었네요. 레지는 밥 잘 얻어먹고 잠시 쉬려고 하는데 대장장인 녀석이 또 찾아오네요. 아... 이번에는 설계도가 없다고 설계도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아... 그것도 지하 납골당까지 가서 말이죠. 이건 뭐... 왕한테 흉가 체험을 다녀오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레지가 뭐 어쩌겠어요. 호구 잡힌 어린 왕일 뿐인데... 까라병 까야죠. 레지는 금지된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순간 계단이 무너지고 이곳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빨리 다른 출구를 찾지 않으면 납골당이 무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소리가 들립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소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소리를 따라가던 레지는 망가진 강철 파이프에서 유독성 연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 안으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파이프 속에서 괴생명체가 나왔습니다. 레지는 이 괴생명체를 처리하고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언데드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납골당에 있었던 걸까? 선왕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레지는 생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어느 때 훨씬 더 많은 언데드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언데드 무리를 물리치고 빨리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도 언데드가 가득해요. 그리고 순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 생전에는 모두 같은 동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끝없이 몰려드는 언데드를 물리치고 음악소리를 따라 들어가니 그곳에 음유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구리가 습격해왔을 때 납골당 안으로 숨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음유신은 여기서 오래된 도서관을 찾았고 설계도로 가득한 책을 보았으며 밖으로 나가는 출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내로 설계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책을 가지고 나가려는 순간 어대한 개구리족 언데드가 나타났습니다. 레지는 어둠의 망령을 물리치고 무적행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개구리가 이 신성한 곳에 묻힐 수 있었던 건지 선왕을 둘러싼 비밀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 나머지 수수께끼는 차후에 풀기로 했습니다. 레지는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아버지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음유 시인은 열쇠를 찾아냈고 이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쇠로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상할 정도로 잘 보존된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빠져나오자 진홍요새의 식재료 창고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레지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시인은 왕을 위한 노래를 쓰겠다고 맹세합니다. 레지는 힘들게 구해온 설계도를 대장장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서 본 언데드 이야기는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장강과 부엌을 고치고 나니 이제야 개판이 된 아련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이런 곳에서 국정을 보자니 영 가오가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구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레지는 또다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순찰대의 오두막에 가보니 요즘 모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레지는 다시 벌레 잡는 세스코 왕이 되어서 모기의 왕을 때려잡으러 갔습니다. 날아다니는 거대한 모기를 잡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악정 보트 끝에 모기의 왕을 처치했으니 당분간 이곳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 이릅니다. 이번엔 모기 여왕이 새끼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복수를 하러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주 이번 참에 이 모기 새끼들 실을 말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사악한 모기의 여왕인 모기 여왕을 만났습니다. 여왕이 살아있는 한 모기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기 왕보다 훨씬 강력한 모기 여왕. 그러나 여왕도 죽었으니 모기 문제는 이것으로 일살락된 것 같습니다. 레지는 그간 벌레 잡이로 모은 돈을 자신의 아련실에 투자했습니다. 가성비를 맞추다 보니 아버지 때만큼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훌륭한 아련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레지는 이제야 두 다리 뻗고 휴식을 좀 취하는구나 했는데 아직도 주변에 위협이 많이 남았다고 하네요. 개구리 녀석들이 이제는 땅 아래까지 나타나서 광부들이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광산의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괴물의 울음소리도 들린다고 하네요. 레지는 결국 죽어서야 쉼을 얻을 수 있나 봅니다. 또다시 개구리를 때려잡으러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광산 입구에서 만난 데니스는 대전사가 개구리 군단을 이끌고 광산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광부도 개구리의 습격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데니스와 레지는 한 팀이 되어 광산을 침략한 개구리 군단을 무찌르며 깊숙이 더 안쪽으로 대전사를 찾으러 갔습니다. 광산의 깊숙한 곳에서 개구리 군단의 본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의 원수 대전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데니스와 레지 형제는 개구리 군단에 맞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개구리는 모두 처리했고 괴물의 울부짖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전사는 이미 사라졌고 언제든 또다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요새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데니스와 함께 요새로 돌아가던 중 레지는 다리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덩치 큰 형도 건너간 다리가 왜 자기 때문에 끊어졌는지 미스테리였습니다. 하필 요새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곳에 고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서 빨리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광산 깊은 곳으로 나아갈수록 눈앞에 한때 쥐들이 존재했던 세월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쥐들의 굴 파는 능력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쥐보다 굴을 더 잘 파는 생명체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새로운 세상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기도 이곳은 쥐들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레지는 이상한 금속 물체를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어떤 장치에서 빠진 부품 같았습니다. 어쩌면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레지가 장치 안에 금속 물체를 넣자 비이한 형태의 금속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점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생명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생명체가 나타나 레지를 보며 기뻐합니다. 동지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무기로 잔뜩 무장은 했지만 쥐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집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레지는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 생명체가 말하길 자신은 두더지고 위대한 몰쉬비키 공화국의 전기 기술자라고 합니다. 레지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두더지는 레지에게 전차라는 신기한 도구로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필요했죠. 레지는 두더지를 도와 함께 전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유충들이 가득한 곳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유충의 어미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을 쓰러뜨리고 이방 너머에 있는 전기 공급 스위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벌레 때려잡아서 왕국도 재건한 레지는 벌레 잡는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두더지를 도와 유충 어미를 때려잡고 안쪽에 전기 스위치를 작동시키자 전기는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고 두더지와 레지는 전차로 향했습니다. 레지는 광선에서 들린다는 괴물 울음소리의 정체가 바로 전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지는 두더지와 함께 전차를 타고 그의 마을 몰쉬비키 공화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장소는 24-7구역이라 불리는데 전기가 흐르며 파이프에서는 독가스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음악에 꼬리가 절로 실룩거렸습니다. 시골지 마냥 촌티내고 싶지 않은 레지는 애써 태연한 척을 했습니다. 두더지는 차를 타면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다고 하며 안내합니다. 이 물건은 두더지 차라고 하는데 진홍요새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휘발유라는 것이 필요한데 24-7구역에 가서 얻어오라고 합니다. 레지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꽁짜는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두더지 새끼들도 쥐새끼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지는 왕 체면에 이제 두더지의 호구 노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휘발유를 구하러 가는 입구를 경비 두더지가 맡고 있는데 처음 보는 레지에게 생일 선물로 쓸 치즈케이크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하다하다 이제는 별 득보잡놈의 빵 셔틀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레지는 상점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쥐꼬리만한 돈도 없어서 케이크 하나 살 돈이 없었습니다. 레지는 이곳에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레지는 돈을 벌러 격투장에 참가했어요. 이기면 상금을 준다고 하니까요. 실전 경험이 가득한 레지는 격투에 참가해서 약골들을 하나씩 데려잡았습니다. 이런 녀석들을 상대한다면 금방 큰 돈을 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상점에서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경비 두더지에게 가보기로 합니다. 경비 두더지가 치즈케이크의 환장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휘발유를 구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이곳은 오래전에 사용이 중지된 폐허였습니다. 유충들이 가득한 구역을 지나 휘발유 있는 곳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연료펌프가 있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더 안쪽 깊숙이 들어가자 그곳에는 레바가 있었습니다. 레지는 레바를 내리고 전기장치의 레바도 내렸습니다. 이제 연료펌프를 찾아가려는데 정체 모를 생명체가 나타나 레지를 공격합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빠른 움직임을 보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천신망구 끝에 녀석을 이겼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 녀석과 만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이제 펌프가 움직이고 연료를 구했습니다.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두더지를 만나러 갑니다. 이 뻔뻔한 두더지 새끼는 처음부터 휘발유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았지만 일단 집으로 갈 수 있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진홍요세로 돌아온 레지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있고 모든 문에 경비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왕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련실로 들어가보니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적이 돌아온 것입니다. 왕이 없는 틈을 타서 낙골당 내부에 파이프를 타고 침투한 것이죠. 데니스가 그곳이 어딘지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파이프 있는 곳에서 만나 개구리를 몰아내기로 약속했죠. 두더지도 레지를 돕기로 합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두더지 촌도 같은 운명을 맡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개구리 군단에 초파초비 성문을 부수고 등장합니다. 레지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경비대장이 어설프게 나서다가 명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왕국을 위해 시생했는데 마지막이 너무 허무하네 임무를 다한 그는 왕곁에 묻힐 자격을 얻었습니다. 두더지와 함께 초파초비를 물리치고 성문 밖으로 나가자 개구리 군단으로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급한대로 잔당들을 제거하고 다시 낙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레지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백성들이 낙골당의 수리를 마쳤기 때문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알아서들 했다는 거죠. 낙골당 내부에 퍼진 개구리 군단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데니스와의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사악한 개구리 무리가 나타나 데니스를 파이크 안으로 납치해갔습니다. 이곳은 독성가스가 강해서 더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더지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24-7역에 있는 상점에 가면 방독면을 판다고 합니다. 두더지는 레지가 다녀올 동안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장판파 전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레지는 두더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뻔뻔한 두더지 새끼라고 생각했던 걸 반성하고 전쟁이 끝나면 두더지들과 더욱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레지는 24-7역 상점에 가서 방독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어째 이번에도 두더지한테 속은 기분이 들었지만 구덩이 결투장에서 약골들을 상대해서 돈 좀 벌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상대는 결투장의 챔피언 헐크모건이었습니다. 그는 두더지 촌에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레지는 오늘 그 전설을 깨기로 했습니다. 헐크모건은 지금까지 상대했던 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레지는 수없이 위기를 넘기고 천신만국 끝에 그를 이겼으며 관중들은 새 챔피언에게 열광했습니다. 상점에서 방독면을 구한 레지는 서둘러 진홍요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두더지는 그동안 무사했습니다. 레지와 두더지는 방독면을 쓰고 파이프 속을 헤쳐나갑니다. 파이프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개구리 부족들이 데니스를 배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레지는 어떻게든 형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녹색 연기의 주술사 샤문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레지는 엄청난 상대를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더지의 도움으로 주술사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레지는 주술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세계에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 이상으로 신비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술사가 남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곳에는 이야기로만 들었던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갓 두 살이 된 레지는 거북이를 보며 신기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거북이는 크게 기뻐하며 레지 일행을 태워 개구리들의 땅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레지와 두더지는 독성 가스가 가득한 개구리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쏟아지는 적들을 물리치고 어려운 난간들을 헤쳐나갔습니다. 데니스를 찾아 떠나는 레지 일행 앞에 기괴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형인 데니스였습니다. 레지는 데니스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더지는 격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두더지가 땅에 쓰러지고 레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상대를 이겨야 할 때였습니다. 데니스와 대결 끝에 그를 억눌렀던 장치들을 해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데니스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쓰러진 두더지를 대신하여 형제가 함께 대전사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아버지의 원수이자 동포들의 원수인 대전사 녹사마귀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레지는 끈적거리는 개구리 점액과 죽은자들이 풍기는 악취 속에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바로 형과 함께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대전사는 당했지만 레지와 데니스는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형제는 서로 도와가며 대전사를 공략했습니다. 순간 데니스가 대전사의 창에 쓰러졌습니다. 레지는 지금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친구 왕국까지 아사간 사악한 개구리가 이번에는 자신의 형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죠. 레지는 그것만큼은 용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전사는 레지의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분노만으로 그를 이길 수 없었기에 냉정하게 약점을 집중 공략해 했습니다. 악전 대전사는 죽었고 왕국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을 잃은 레지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데니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이자 자신의 왕인 레지에게 녹사마귀 왕관을 씌워주며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형제는 함께 진홍유태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온 왕을 기쁘게 맞이했고 이들은 왕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었죠. 그래서 모두들 아련시를 꾸미고 새로운 왕 레지의 화려한 대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레지에게는 씁쓸한 승리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은 증명했지만 그 대가는 어느 금보다도 더욱 비쌌기 때문입니다. 레지는 환호를 받으며 아련실로 향했고 대간식이 열렸습니다. 데니스는 미리 준비한 왕관과 함께 왕을 상징하는 의복과 검 방패를 바칩니다. 레지는 생각했죠. 이 좋은 레어템을 진작 주지 왜 이제 주냐고 말이죠. 텔즈 오브 아이언은 흥스크롤 방식의 소울유 게임이라고 합니다. 소울유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RPG 어드벤처를 기반으로 치고 박고 회피하며 유혈이 낭자하는 전투 시스템과 적절한 난이도가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난간에 봉착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깰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난이도가 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같은 경우 게임에 대한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느린 고자손이라서 게임이 안풀릴 때마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과 함께 수시로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테일즈 오브 아이언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쥐들의 왕이 되어 무자비한 개구리 부족들을 몰아내고 붕괴된 왕국을 제거내야 합니다. 한때 유럽 인구에 2500만 명 이상을 몰살시킨 패스트 덩어리들의 왕국을 만든다는 발상은 매우 끔찍합니다만 수작업으로 그려진 게임 캐릭터와 동화풍 일러스트를 보고 있으면 쥐새끼들의 살랑대는 꼬리마저도 보는 내내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한 모션이 매력적이고 이상한 리코드 소리로 이야기하는 쥐들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모르겠지만 말풍선 일러스트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어느새 쥐새끼들의 언어를 끼우친 것 같아요. 게임 상황 설명은 나레이션으로 진행되는데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게임 진행하면서도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게 나레이션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매력적인 나레이션의 주인공은 바로 게임판 위처 시리즈의 리비아의 게로트 역을 맡은 너그 코클입니다. 그가 선사하는 깊이 있고 매력적인 이야기에 여러분도 한번 몰두해보세요. 짜릿한 타격감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또한 전투 패턴마다 회피 천액이 바드 세가지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 말인 즉슨 그냥 보내는 시도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조정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피 동작인 구르기 모션은 적재적수의 상대의 틈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욕심내서 공격하면 오히려 급사하기 쉽상입니다. 게임에는 부가 퀘스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려면 강제로 부가 퀘스트를 지나가게 만들어놨어요. 부가 퀘스트라면서 말이죠.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금화가 필요한데 이 금화는 부가 퀘스트를 깨지 않으면 획득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닥치고 진행하는 돈벌이 퀘스트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션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을 도와줄 용감한 동료들이 있어요. 동료를 골라서 뭐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메인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 잠깐 도와주고 잠깐 각오하는 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와 전투 중에는 동료들이 상당히 시선 교란을 일으켜서 차라리 없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 더 대부분의 보스가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이놈 같아서 살짝 실망할 뻔했는데 공격 패턴이 각자 충격적으로 달라서 순식간에 쳐맞아 죽은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게임을 위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무기와 방어구로 공격 스타일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와 대결할 때는 빠른 회피가 중요하므로 장비의 무게를 적절히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마시는 이것은 개토레이가 아닙니다.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벌레즙이죠. 벌레즙은 특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벌레를 때려잡아도 채워집니다. 전투 중에도 틈나는 대로 항상 체력을 신경 쓰세요. 고가 화살은 보스전을 하기 전에 미리 채우고 세이브를 하시면 좋습니다. 혹 죽어서 다시 시작해도 고가 화살을 가지고 보스전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무기는 보스와의 덱이라서 훌륭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최대 체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음식에 필요한 재료는 특정한 장소나 상점에서 한정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은 총 4종류가 있고 소소한 재미를 주는 퀘스트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굳이 음식이 아니라도 주변에 벌레 때려잡아 즉자 먹으면 체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메인 퀘스트 진행에 상관없는 숨겨진 퀘스트가 존재합니다. 게임 진행 중에 발견하는 조각상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납골당에 있는 수상한 재단 위에 조각상을 모두 올려놓으세요. 언데드가 돼버린 선왕 레투스 아우구스 테일과 대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토르처럼 천둥번개를 일으키나 했는데 그냥 천둥벌거숭이었습니다. 테일즈 오브 아이언은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으면서 너무 쉽지만은 않은 게임을 찾고 계신 분께 추천합니다. 콘텐츠가 많지는 않아도 주인공 레지처럼 작지만 알찬 게임이에요. 오늘 게임 스토리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게임 챔프의 테일즈 오브 아이언 스토리 리뷰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